동영상 찍고있어요 동영상 찍고있어요 동영상 찍고싶어요 엄청 크기로요 조용하요 너무 귀엽다. 찍으면서 점점 다가워요. 이렇게. 가도 돼요? 또다시 숨는 거 아니에요? 천천히. 좀 무서운데? 낮은 자세로. 제가 마치 고양이인 마냥? 아 저 조금만 더 볼래요. 내가 얼굴 안 나오게 해줘. 아니 오빠 얼굴 안 나오는데 오빠 라면이 다 가려요. 약간 10시까지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응. 오빠 근데 진짜 진심으로. 약간 개 닮은 것 같아요. 그. 알알알알. 슈렉. 어어. 진짜 닮은 것 같아요. 진짜. 응. 어렸을 때 더 닮았었어. 눈이 진짜 동그래가지고. 귀여워. 와 미치겠다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진짜. icy. 응. 너무 귀엽고. 매우 귀엽고. 너무 귀엽고. 이제. 15초. 뭐라고요? 좀 무서워요 저는 그냥 바람을 받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 알아서 맡아 진짜요? 이렇게 천천히 다가와봐 아야! 아 진짜 웨이클? 형 내밀려봐 여기 더 가까이 점점 다가와봐 여기 만져봐 만져도 돼요? 몸은 움직이지 말고 손만 움직여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음 몸이 괜찮지? 완전 이제 만질 수 있을까?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추억 맡아보는 냄새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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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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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피하는 거 아니에요? 흐흫흐흫 피하고 있는데 안 도망가잖아 아So 도망가기도 해요? 응 아예 다시 여기 안에 들어가 다행이네요 그 정도까진 아니라 눈 인사했어? 눈 인사는 어떻게 해요? 고양이랑? 눈 감으면 그게 인사가 돼 아 진짜요? 왜 잘 안 보네요 인사는 아니셔서 그런가? 호미 너도 이렇게 만져봐 싫어하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? 거기 말고 어디요? 여기 싫어해 진짜 귀엽다 근데 안 도망가는 게 다행인 거야 여행을 도망가는 응 그리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기 다녀야 돼 맨날 맨날 와야 돼 그래야 기억하지 그쵸 호미 졸려? 하루 종일 잦는 거야 진짜 귀엽다 고개를 아예 외면하네요 외면 그래도 안 들어갔으니까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He's so good 괜찮아 하늘 등장하네 괜찮아 지금 고부하는 애야 거부하는 애야 내가 가지고 아니 고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만지니까 만져달라고 어? 아니 갑자기 움직이면 이렇게 돼? 아이고 전 안되겠어요 아 근데 괜찮아 그냥 무서워서 이러는 거라서 안 긁혀 괜찮아 몸이 침착 진정하세요 몸이 귀 세우고 귀 세우고 본작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려운 아이네요 진짜 천천히 천천히 밀당하네요 밀당 천천히 내밀려봐 다시 무서워 이제? 네 아 괜찮은데 이빨을 버무렸어요 오빠 잘자 몸이 오빠 지금 몇 분이네요? 가야 될 것 같은데